안녕하세요 종이 인형 유튜버 지키 닌... 아 나 그림 유튜버지? 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그림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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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아파트 토이 마스터를 그릴 건데요 귀여운 버전과 무서운 버전 두 가지를 그려봅시다 그럼 렛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림 스케치를 끝냈습니다 조종 당하는 토이는 드퀸이 펜이 어디 있나 아니 쓸만한 펜이 없잖아 그래서 포토샵으로 선을 그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선을 그리기로 했어요 펜이 진짜 빨리 닳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그리지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그리지 못하잖아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 정도로 많이 그리지 못하자면 이렇게 오랜만에 꺼내 이렇게 오랜만에 꺼내 휴휴 아 저렴한거 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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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색칠공부, 한 번은 종이인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지우개질을 하고, 근데 얘로 그랬으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땅이랑 어차피 번지면 아주... 기다려다 지울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스크림은요, 그냥 해도 돼. 아이스크림은 메론빙소예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할게요. 그림 이쪽으로 살짝만. 오케이 오케이. Let's do it! 시작할게요. 엄마 어때? 잠깐만 봐봐. 화이팅! 엄마 이거 모자 밑에 빨간색도. 빨간색은 다 해줄게. 이거랑 있는 거 여기 다른 색. 엄마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이거 대충만 칠해줄게. 안녕하세요. 메론빙소 아름다워. 아이스크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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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아이스크림은? 그 정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그만해도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 거 같았다. 수고해! 생각보다 강하게 치워놓았군요. 잘했어. 그리다보니 링컨 대통령을 닮은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이스크림은? 예를 들어서 조화하시죠. 로맨 초 flo pier어징 yeah. 왠거 싹 풀어, åt lot perde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